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란에 지금 정치 속보로 올라오는 뉴스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보면 한국당 규탄대회로 국회 봉쇄 아수라장 정치 깡패 무법천지 또 다른 뉴스는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지지자들 몰려와 국회 대혼란 네 서울신문입니다. 한국당 규탄대회의 여중진들 봉변 민주 정치 깡패 비판 네 세계일보입니다. 한국당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국회 아수라장 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은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를 전부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보도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선거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 반발 이전에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또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 사이에 이 선거법 수정안을 두고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분열 양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몰려가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참 고웃음 나는 대목이죠. 국회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 집권 여당이죠. 자신들의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 정말 제1야당은 아예 옆으로 밀쳐낸 채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이라는 이런 희대의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린 것 자체가 정말 국회의 폭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과 그 똘만이 정당으로 구성된 4 플러스 1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희한한 임의 단체가 512조나 되는 예산안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하고 밀실에서 서로 나눠 먹는 이러한 희대의 세금 도둑질을 또 했죠. 뿐만 아니라 의사 일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논의하고 일정을 정해버립니다. 네 여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된 문희상이라는 희대의 국회의장이 또 등장을 해서 아주 하자가 많은 예산안 그리고 하자가 많은 법안들을 날치게 통과시키는데 아주 공범으로서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국회 앞 규탄대회가 아니더라도 국회는 이미 집권 여당과 국회의장에 의해서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집권 여당의 수많은 무리수와 독재적 행보에 의해서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국회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이 있어서 이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같이 읽었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네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자 오늘자 칼럼인데 제목이 저렇습니다. 이권 챙기려 주권 파는 사람들 이라는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칼럼 중에서 저는 이분의 칼럼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가끔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도 이분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회에 법에도 없고 정치 관례에도 없는 4 플러스 1이라는 해계한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다. 네 물체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정의당 플러스 바른미래당 플러스 민주평화당 플러스 대한신당이 4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이다. 자 이 물체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라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으니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4 플러스 1은 스스로 협의체라고 부르는 국회의 내 임의단체다. 임의단체가 마치 자기들이 국회법상 교섭단체라도 되는 듯이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국회의 예결특위가 해야 할 신년도 예산안까지 심의하는 것은 물론 문의상이라는 희대의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512조 원을 그냥 통과시켜버렸다. 512조 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국민들이 자기 지갑에서 꺼내주는 돈이다. 납세자 개개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뱀 돈을 다루는 일이기에 예산안 심의 처리는 특별히 국민의 의사를 두루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두었다.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안 처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라.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예산특위라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초법적인 예산안 날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만 의사일정을 논의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에서 뜬금없이 협의체라는 괴상한 물체가 등장해 제1야당 교섭단체를 의사일정 논의에서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뚝딱 해치워버렸다. 이런 일은 21세기 들어 처음 본다. 문희상을 희대의 국회의장이라고 한 이유다. 4 플러스 1 협의체의 행태는 4가 1에게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주면 1이 4에게 돈과 자리를 챙겨주는 입법 거래처럼 보인다. 암시장 같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고 정치적 전례도 없는 것이 한국의 국민 예산을 실체적으로 주물렀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예산 심의에서는 속기록조차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야 면책특권이 있다지만 기재부 사람들은 훗날 직무상 위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업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1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을 주물리면서 어떤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예산특위에서 처리를 했으면 모든 속기록이 다 남았겠죠. 그런데 4 플러스 1이라는 정말 법에도 없는 희한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말 밀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기록도 없이 512조 예산안이 뚝딱 정해져 버렸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 입법 거래인가? 4 플러스 1 임의 단체는 자기들끼리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을 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과 선거법안은 권력을 쥔 민주당 1위 다른 4한테 돈과 자리를 나눠주는 안건이다. 호남의 핵심적 지역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그룹은 막대한 예산폭탄을 막고 행복해했다. 정부 원안에도 없는 광주에 약 천억 원, 전남에 약 4천억 원, 전북에 약 5천억 원을 나눠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돈벼락은 아마 국회가 생긴 일에 없었을 것이다. 선거법 역시 협의체 합의안대로 통과되면 정의당은 국회의석 10여 개를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얻게 되며 심상정, 손학규, 정동현 같은 대표들은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이것은 지금 정의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가 받아들여질 때 주어질 이러한 특혜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4는 민주당 1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4 플러스 1 협의체를 통해서 민주당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가장 먼저 공수처법을 찬성해 주기로 했다. 신설될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언제든지 이첩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조국일과 비리나 백원우 경찰 하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은 다 공수처로 넘겨져 흐지부지 될 게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 비리보호처라는 조롱이 나온다. 4는 유권자한테 위임받은 입법 주권을 돈과 자리를 얻는 대가로 1한테 팔아 넘겼다고 봐야 한다. 결국 4 플러스 1 협의체는 주권을 팔아 이권을 매수하는 입법 거래 암시장이다. 희대의 국회의장 문희상도 여당의 신여 역할을 한 덕을 좀 볼 것이다. 아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니. 자 그렇다면 도둑질 당한 주권은 어떻게 회수하나? 라고 하면서 이 칼럼은 끝을 맺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있으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창피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정말 자기들 입속을 위해서 서로 팔아 넘기는 이러한 행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대한민국 국회는 집권 여당에 의해서 정말 양아치스럽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내년 총선 정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말 이들이 팔아 넘긴 국민들의 주권을 반드시 제대로 되찾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